기준금리가 이렇게 소폭이긴 하지만 6차례 연속 오르면 3.25%가 됐죠. 이에 따라 가계이자보다는 3조 원 이상 더 늘게 됐습니다. 특히 영끌족들이 체감하는 이자보다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계속해서 우영준 기자입니다.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는 모두 8%에 다가섰습니다.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만큼만 올라도 14년 만에 8%를 넘어서게 됩니다. 기준금리가 0.25%포인트 오르면 연간 가계이자 부담은 3조 4,500억 원, 1인당 16만 4천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지난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.75%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가계이자 부담은 36조 원, 1인당 182만 원씩 늘었습니다. 가령 2년 전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4억 3천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았다면 당시 월원리금은 210만 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월 상환액이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중간에 한 번씩 시장금리 변화를 반영을 해서 변동금리는 변하게 되는 거고요. 쓰던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금리 상승 속도는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죠. 하늘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대출금리 9% 시대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. 1, 2월 달에는 5%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4%대의 물가가 되더라도 그 4%대의 물가가 다시 저희의 정책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를 낮춘다는지 이렇게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. 잠시 후에 전화하기로 했어요. 저는 우리의 우원이의 우원입니다. 하지만 많은 우웅이의 우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